자 이번 시간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아직까지는요 2020년도 제4회차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을 보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12문제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 한 4문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포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4문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주 안 나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를 4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뭐 여러분들은 한 14문제에서 16문제는 그래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찾는 겁니다 뭐 느낌 보셔도 돼요 우선 전차설로는 딱 조항을 모르시더라도 전차설로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전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었죠 거기에서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는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거예요? 전철 또는 지하철 이렇게 타고 있을 때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무선 설비가 기능적으로 계속적으로 틀리죠 뭐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전파 방해 정도 될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전파 장애 방지에 해당되는 조항이고요 무선 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이걸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음 문제 2번이요 옥래의 시설에는 저압 전선에 나전선을 쓴답니다 나전선 피복이 돼 있지 않은 그냥 도체인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공사가 가능하느냐 이었죠 몇 가지 안 됐죠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에서는 버스 덕트 공사밖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건 어떤 거예요? 애자 사용 공사, 버스 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 접촉 전선까지가 애자 사용 공사까지 해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옥래의 시설에는 저압 전선을 나전선에 사용해 제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하시고요 다음 3번입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배선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로 안에는 이런 것들을 뺍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전기기계기구 안에 배선이라든지 관등회로에 대한 배선이라든지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출퇴 표시 등 회로의 전선들은 별도의 규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외하고 시설할 때 어쨌든 터널 안에 배선으로 적용할 때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사용하는 전압은 저압이라고 제안을 뒀으니까 합성 수지관 공사로 시설하겠다 맞는 얘기고요 공식 단면적은 2.5스키 이상의 연동서를 써야 된다 맞는 얘기고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의 높이는 노면상 그렇죠? 이거 점프 떼도 잘 안 닿는 높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2.5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전로의 터널 입구까지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5m야 합니다 그래서 터널 안에 전로의 시설에서 노면으로부터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애자 사용 공사였습니다 별표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이에요 그림은 전력선 반성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입니다 여기에서 CC는 뭡니까? 라고 하면 CC 커플링? 캐페시터? 이렇게 하시면 결합 캐페시터입니다 사실상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표도 사실상 조금 많은 종류의 표가 있기는 합니다 그림이요 그림이 많은 종류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거이면서 최근 들어서 이상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합 캐페시터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 케이블 트레이 대한 기준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안전률은 1.5m 이상이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를 사용할 때 수미령이 아니라 난연성이죠 난연성 재료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이고 또는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해야 한다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특별제의 삼정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 수밀성이 아니라 난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입니다 케이블 트레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공사고 암기하셔야 되는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유에 대해서 듣고 ensures быть, 그 분들을 핑 안전하게 접속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